안녕하세요 이 녀석은... 갑자기 화면만 보면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에요. 컴퍼너두스 베리에가투스... 화면만 보면 순간 멍해져 이 녀석은 얼마 전에 올렸던 그 잡새왕 개미라고 그 색깔이 막 여러 종류가 섞였다 뭐 이런 뜻의 개미인데 보시면 먼지가 뿌였네요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한 종인데도 색깔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애벌레도 많이 보이고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 밥도 줄 겸 청소도 좀 해줄 겸 한번 꺼내 봤습니다 우선 다시... 초점! 초점 맞추기가 너무 힘든데 이거 핸드폰이 네 꿀물도 꺼내고요 안에 죽어 있는데 시체라든가 찌떡이들 초점! 꿀물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온도가... 온도나 습도가 좀 맞았는지 생각보다 빨리 불어나고 있는 종이인데요 지금 넣어주고요 먹이는 미렘을 넣어주세요 지금 활동성은 아직 초기근체라서 그런지 매우 활동성이 적은 상태예요 그래서 먹이 먹으러 나오는 모습은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자 니코바 바렌시스 라는 개미랑 네 발색이 똑같은 병정이 있네요 굉장히 빤딱빤딱 하네요 여왕은 개체 간의 색깔 차이가 있어요 네 생각보다 개체 간의 색깔 차이가 이렇게 좀 많이 나서 잡색이라고 하는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활동성이 매우 없습니다 여기서 우선 물을 넣어주고요 물만 있으면 활동성이 없어도... 어? 구멍 맞춰서? 물을 넘치게 넣어줄 겁니다 이만큼 가득 네 턱이 살 정도로 넣어주는 이유가 보시면 물이 빠르게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빠르게 내려갑니다 왜냐면 석고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습도를 맞춰주려면 처음에 이렇게 종종 이렇게 넣어주는게 좋긴 하더라고요 다만 너무 과습하면 이제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습하지 않게 넣어주는게 좋고요 얘네들은 진짜로 참 잘 꾸고 있어요 네 애벌레가 대빵 크네요 병정이 되려나 병정이 되려나 활동성이 너무 없는 김이라 재미없어서 그냥 갖다 넣을게요 다음에 좀 많이 움직이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날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시 한번